자 이거는 11강의 5번이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끊어볼게 자 우리 여기 지금 end를 사이에 두고 starting working 자 여기 전치사 오브에 걸려서 병렬을 이뤄준다 자 우리 starting at the bottom 바닥에서 시작하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나는 요건 단어를 다 써놨지만 어 sorry work 여기 ones는 원래 여기다 소유격자리인데 뭐 지금 이제 뭐 주어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누군가의 ones로 그냥 쓴 거야 자 요렇게 쓰면 이게 출세하다라는 표현이거든 자기의 길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이니까 자 우리 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succeed 같은 게 있겠지 자 그러면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출세를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may appear sound 자 이때 appear은 나타나다 아니고 요거 sim하고 같은 뜻이야 우리 appear하고 sim은 자 우리 이렇게 인식 동사가 돼가지고 원래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를 가지고 오는데 그 투부정사 뒤에 동사가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오면서 보호를 형용사나 명사를 끌고 나오잖아 그럼 이제 투부정사가 이제 요렇게 생략이 돼 이렇게 비동사랑 함께 소리 자 그러면 뒤에 형용사가 남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거지 이런 것도 부사 올 수가 없고 자 이제 sound라는 이제 그 단어가 너희가 예전에 소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수팅라이트 앞에 하다 보면 뭐 건전한 뭐 타당한 건강한 아니면 우리가 믿을만한 의미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기서는 타당한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야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출세를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여 어머 이게 타당할 것 같아 우리가 여기서 바닥에서 시작을 한다는 표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나가 알고 있으면은 from scratch라는 표현이 있어 자 우리 원래 scratch가 이렇게 긁어모으는 건데 막 긁어모아서 시작한다라는 게 무에서 시작한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작해서 출세를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거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그러잖아 이제 그런 게 타당하게 들릴 수는 있대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돼 있지 또 메이저 오브젝션 투입하고 자 우리 오브젝션 반대인데 툴을 써서 뭐뭐에 대한 반대 그래서 이 툴은 전치사거든 이게 난 이시 가르치는 건 위에 아이디어겠지 그 아이디어에 있어서 중요한 반대라는 게 이거라는 거야 자 디스는 보통은 앞문장을 받지만 바로 뒤따라 나오는 문장도 받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이픈으로 이 디스가 뭔지를 가리키고 있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딱 뉘앙스를 들어봐도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뭐 타당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하다 왜 버스로 이렇게 이 사람이 꺾었기 때문에 이 반대는 사실은 이거야라고 나와있어 뒤에 보면 그 반대가 뭐냐면은 투 맨 오브 도즈 후 비긴 했다 바름 자 이렇게 괄호 묶으면 도즈 후 뭐 뭐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겠지 자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never manage to 자 니네 매니지만 쓰면 관리하다는 뜻인데 매니지 대 투부 정사를 붙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신히 해내다 가까스로 해내다 이런 의미야 이거 선생님이 단어 다 적어놨어 자 그러면 never이 붙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자기가 이 생각할 때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뭔가 중대한 반대는 이거라는 거야 우리 바닥에서 시작하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never 결코 리프트 간신히라도 들어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들의 머리를 자 그리고 이제 하이 인합이 나왔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 중학교 때 문법에서 인합 투부 정사를 다 배워봤을 거야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근데 요게 이제 중학교 문법인데 내가 수업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게 이때 인합 투부 정사 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나올 때 절대로 인합하고 투부 정사 사이에다 넣어주면 안되고 내가 이제 너희 외우기 쉽게 하려고 야 인합하고 투부 정사 사기니까 여기다 누구 갈라놓지마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제 연습도 했잖아 뭐 충분히 강한 스트롱 인합 충분히 빠른 파스트 인합 이렇게 하지 뭐 인합 스트롱 이렇게 가면 안되니까 자 문법적으로 인합하고 투부 정사 붙여놓고 자 요렇게 하이라 앞으로 뺐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는 높게라는 부사인데 하이 리 쓰면 안되는 거 알지 하이 리는 매우 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 해석을 해볼게 자 어쨌든 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를 충분히 높이도 간신히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머리를 들어올린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뭔가 약간 이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저 뭐지 비유 표현이고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얼마만큼 들어오기가 힘드냐면 여기도 이제 문법이 중요한 게 C를 쓰면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 기회에 의해서 자 지금 이 어떤 그 많은 사람들 기회에 의해서 목격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에 의해서 목격이 될 만큼 충분히 높이 머리를 들어올릴 수가 없대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어 기회가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하려면 뭔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밑바닥에 있으면 기회한테 목격이 될 만큼 머리를 충분히 들어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게 굉장히 지금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바닥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야 왜? 아니 어차피 나는 머리를 들어올려서 기회가 나를 목격을 못하니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다라는 얘기지 자 우리 이 should be remembered also that 하고 자 이 시 가져오고 이따가 여기는 문법이 조금 봐야 될 게 있으니까 끝나고 문법을 좋아줄게 자 대절이 진주어 구절인데 자 절이 좋아이기 때문에 이 절이 기억을 한다라는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능동으로 쓰기보다는 이 절이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라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인지 안 볼게 자 우리 out look 자 look out으로 동서를 쓰면 밖을 내다보다고 자 out을 앞으로 붙이면 명사가 되면서 자 우리가 전망이란 뜻이 된다 전망 그러면 뭐 이 사람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 앞에 자기가 말했던 바닥에서 시작한다라는 거는 뭔가 좀 불가능하다라 이제 근거를 주겠지 자 보니까 from the bottom 바닥으로부터의 전망은 it's not so very bright or encouraging 그렇게 밝거나 자 우리 encouraging 고무적인 거잖아 자 우리 all을 사이에 두고 bright하고 encouraging이 자 우리 이제 형용사 병렬이죠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전망이란 밝지 않지 우리 바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지하에 꼼꼼한 밖에 없어 우리가 뭔가 조금 높이 있어야 뭐 우리가 기회도 쳐다보고 할 텐데 바닥에서의 전망이라는 건 뭐 여기서 전망이라는 거 우리가 성공의 전망이라는 것을 그렇게 밝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라는 얘기야 자 it has a tendency to kill off ambition 자 우리 ambition 야망이잖아 야망 자 그럼 이 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바닥에서의 어떤 우리 아울러기야 그런 전망이 뭘 갖고 있냐면은 tendency 경향을 갖고 있는데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경향을 꾸미는 형용사용법이고 kill off는 죽이다 보다는 없애버리는 거야 야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대 자 왜냐하면 앞에 뭐라 그랬냐 바닥에서의 전망이라는 것은 밝지도 않고 고무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야망이 생겨날 수가 없잖아 그치 뭔가 주변에 내가 막 의욕적이고 나를 고무시켜주고 인커링 시켜주는 게 있어야 내가 성공의 어떤 기회를 잡을 텐데 보이는 게 없어 밝지가 않기 때문에 야망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we call it getting into a rock 자 우리는 블럭 그것을 그랬다 자 여기 5형식이야 얘가 목적어고 여기에 목적적 보호로 지금 동명사가 나와 있는데 get into a rush이란 단어가 트레박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트레박혀있다라고 부른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트레박혀있다라는 getting into a rush을 함축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트레박혀있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거는 갖다 붙일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get into a rush 트레박혀있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을 얘기해주는 거야 자 우리가 뭘 살거나 to live or 일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야 in a situation that never changes 전혀 변화가 없는 변화가 없는 상황을 얘기해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야망도 없고 이 전망이 밝지도 않고 자 그리고 고무적이지 않으니 이런 상황을 이 사람은 그냥 틀에 박혀있다 뭔가 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냥 절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뭔가 살아가니 뭐 굉장히 뭐 따분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자 which means 그리고 그 의미는 we accept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our fate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 우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자 고무적이지 않고 밟지도 않고 야망을 죽여버리는 상황 자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냥 운명을 바꿔버린다 어머나 자 운명을 받아들인대 운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뭐 노력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뒤에 이유가 나있어 because we form 우리가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야 또 heavy love of daily routine 자 우리 daily routine 또 나왔지 그냥 우리가 일상이라는 어떤 그냥 판에 박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치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 계속해서 뭐 밝지도 않은 적만 아 뭔가 고무적이지도 않고 야망을 죽여버리니 우리는 그냥 아 운명처럼 이렇게 일상의 어떤 루틴을 그냥 드리는 습관을 들였고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노력도 안하고 절대 내 상황은 그냥 바뀌자는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틀에 박힌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 뭐 바닥에서야 라는 거는 성공할 기회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콤마는 동격 콤마야 자 우리가 그렇게 판에 박힌 일상의 루틴의 습관이라는 것은 뭐 좋은 얘기가 나오겠니 나쁜 얘기가 나오겠지 자 어떤 습관이냐 that that부터 가로 열게 자 주격관계대명사로 습관을 꾸며줘 자 becomes so strong 너무 강해서 자 우리 여기에 대시 생략했거든 자 우리가 seize 멈춘다라는 건데 자 우리 seize가 멈추다 하면 stop하고 똑같은데 스탑은 그 일을 멈추다 할 때 스탑 동명사가 나오고 시즈는 투포정사 동명사를 다 써도 그냥 그 일을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 to try 이제 시도 자체를 멈추다가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그 우리가 루틴이라는 지금 바닥에서 만들어오는 그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냥 노력 자체를 멈춰버리는 거야 자 어떤 노력이냐면 through it off 그것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릴 자 이 시 가리키는 건 해비시겠지 여기 문법이 조금 중요한 게 많은 게 있다가 봐줄게 그냥 자포잡기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자포자기의 노력도 안 하고 그치 아 뭔가 짐이 그냥 우리 일상의 루틴에 빠져서 고무적이지 않고 다람쥐 체바퀴 도는 삶을 사니 바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내가 볼 때는 0%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좀 지울게 자 n 그리고 that is another reason 그게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야 자 y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가로문구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줘야 돼 자 우리 잇이 가짜 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인데 여기서 페이가 값을 지불하다가 아니라 자 뭔가 득이 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투부정사에는 좋은 말이 들어가겠지 그게 아 이게 또 투부정사 하는 게 득이 되는 이유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여기는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될 거야 자 뒤를 볼게 by so doing 자 그렇게 함으로써요 그렇게 한다라는 이 요 표현이 여기 나와있는 표현을 하거든 여기 좋은 말이 들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doing so로 써도 상관없어 원 자 여기서 원은 부정대명사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제 사람이 그냥 form 형성하게 되는 거야 자 어떤 습관을 형성하냐 여기 나왔지 자 이렇게 잠깐만 오브 오브 엔드 오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구성은 이렇게 별표 자 구성은 자 a, b, c, and d야 그래서 우리 헤빗에 걸려서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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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에는 전부 동명사 병렬 자 어쨌든 우리가 앞에 좋은 말이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원 누군가가 이런 습관을 들일 거래 자 우리 루킹어라운드라는 거는 주변을 둘러보는 거야 지금까지 그냥 나는 틀에 박혀서 이렇게만 살다가 오? 주변을 둘러보고 자 observing 관찰하는 거야 how others get ahead 자 우리 이렇게 괄호 묶어볼게 간접 의문문이야 의주동이고 get ahead라는 표현은 ahead가 앞에란 뜻이잖아 앞으로 나아가다 자 성공하다 표현이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는 거야 이제 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보면 빈칸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 바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까 전망이 없다 그랬잖아 주변을 둘러본다라는 거는 내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경우를 얘기해 주겠지 아니면 우리가 싱오플 투므디 또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을 좀 관찰해보고 기회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and of 그리고 embracing it 자 그것을 embrace, accept, 받아들이다 표현이겠지 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기회야 자 우리가 이제 기회를 받아들이는 거야 자 우리나라 해지테이션 해지테이션 주저 자 주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대 어쨌든 우리가 여기 빈칸은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바닥에서는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주변을 둘러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는 거는 바닥보다는 조금 윗부분이 돼야 되니까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 자 1번은 accept your friends as they are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친구를 받아들여 지금 친구 얘기 절대 나온 적이 없어요 friend의 F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아니겠지 자 우리 restore, recover하고 똑같고 회복하는 거야 자 restore balance, beating work and life 우리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 지금 일과 생활의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은 자 believe in your heart 네 마음을 믿어라 without doubting 의심하지 말고 마음 믿으라는 얘기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바닥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번은 start the one or two stops above the bottom 바닥 위에 하나 나 두 개의 어떤 단계 계단에서 시작하기 요게 딱 맞지 그치 답이겠네 자 5번에 be flexible when it comes to setting work hours 우리 when it comes to 전체 상관이죠 뭔가에 관해서 자 뭔가 우리 그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flexible 유연해야 하는 게 도움이 돼 근무시간 결정이란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정답은 4번이고 자 요거는 이제 주제를 하나 적어보면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에 뭔가 단점을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가 단점이란 단어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단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drawback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네가 알고 있는 disadvantage advantage advantage demerit downside 자 요걸 얘기죠 자 단점인데 뭐의 단점이냐라는 거야 downside of 뒤에는 starting at the bottom 바닥에서 시작하기 바름으로 써도 되고 starting at the floor 아니면 starting at the ground 뭐 이런 거 바닥 땅이라는 표현을 써줘도 상관없겠지 자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까 문법 중요한 거 좀 봐줄게 하이라이트 쳐가면서 자 우선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자 우리 전치사 병렬 그치 여기 starting working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필 동사 뒤에 형용사 사운드 음 자 그 다음에 아까 하이나비아 이나파이 아니고 자 요투브 정사 뒤에 기울 바위가 보이잖아 수동 구조니까 기회에 의해서 목격돼다 투시 쓰지 말고 자 그리고 어 여기가 또 수동 구조야 그치 이식 가져오고 진주하니까 기억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혹시 만약에 음 요거 됐을 부활시켜 나왔으면 여기에 됐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 여기다 와 쓰지 말라는 거 선생님이 소 형용사 부사 됐 이렇게 나간다 그랬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지금 이어동사가 하나 나와있어 자 우리 우리 트루 오프 던져버리다인데 동사랑 부사랑 섞여있는 이어동사에서 이 목적어가 대명사로 나오면 뒤로 못 보네 그러니까 트루 오프 잇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병렬구조 그치 이렇게 오브 꼭 써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뭐 앞에 오브가 있으니까 생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생략을 해줘야 돼 여기를 다 썼기 때문에 엔드 뒤에도 이렇게 오브를 써줘야 되는 거 요정도 주의하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가는 됐고 5번은 됐고 우리는 이제 6번으로 갈게 자 요것도 이제 빈칸인데 자 뭐에 관한 얘기 좀 보자 자 합세하 우리 헬드가 주장하다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합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대절이 나왔어요 뭐라고 지장하냐 자 여기 가정법이야 자 뒤에는 주어 우쿠슈마 동사 원형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홉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안다면 이랬어 자 우리 알다의 목적어가 여기 나 있고 이 사람이 앞에 부사구를 이렇게 앞에다가 먼저 강조하려고 집어넣은 거야 우리 인어드밴스 미리라는 얘기이지 우리가 미리도 워스트 자 최상급이고 가장 최악의 것 이렇게 명사로도 해석이 돼 넷부터 가로 이러면 왈크로드 투하스 가로 다듬게 요게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겠지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단어가 많으면 완전한 문장 같지만 두의 목적어가 없어서 요거는 목적적 관계대명사야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미리 우리가 안다면 그 지식이 가르치는 거는 전쟁이 우리한테 하는 그 우리가 최악의 것이 우르비 될 텐데 라고 표현을 했어 자 우리 이펙티브 효과적인 Preventative Model 예방책이야 그치 우리 뭐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떤 끔찍한 일을 우리에게 갖다 줄까라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뭔가 예방을 하겠지 근데 이걸 가정한 이유는 전쟁이 우리한테 갖다 줄 최악의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굉장히 가정이 힘든 일이라서 가정법을 썼단 말이야 어쨌든 뭐 전쟁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라니까 뒤에 He was writing specifically 그가 이제 글을 썼어 쓰고 있었대 specifically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쓰고 있었냐라는 거야 우리 시빌워가 보이는데 우선은 여기 시빌워는 자 이제 문장 중간에서 이렇게 소문자로 썼고 여기는 대문자로 썼어 약간 어느 정도 차이냐면 독해하다 보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그래도 알아는 두자 자 이 시빌워 그럼 이거는 내전이야 내전 이렇게 소문자로 쓰면 내전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같은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내전이고 자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은 이거는 미국의 남북전쟁이야 남북전쟁 자 그래서 우리 시빌워 내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가 내전하면 이제 국내에라는 뜻이잖아 자 요게 요렇게 써도 돼 인컨트리 자 이제 나라 아니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지 우리 도메스틱 자 니네 비행기 타러 갈 때 국내선 도메스틱 라인 국제선 인터내셔널 라인 우리 도메스틱이 가정에 국내에 이런 의미 있으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이거는 자 그러면 그가 구체적으로 내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자 우리 에즈포즈드2 전지사야 뭐뭐하는 반대로로 해서 그래야 되고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돼 뭐가 아니라 자 인터내셔널 월 국제전쟁이 아니라 그럼 우주 뭐 이게 뭐가 대단한데 그럼 봐봐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다라는 거는 뭐 출판을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내전에 대한 책 그거에 관심 보다 국제전쟁에 대한 책이 더 잘 팔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국제전쟁이 아니라 내전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대절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한번 내려가 볼게 왜 이 사람이 국내에 대한 전쟁을 썼는지 자 컨시이덜 하고 이제 명령문이 나왔어 자 우리 명령문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예시절에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라는 거야 자 뭐를 고려해볼까 The constructive relations 자 그 constructive라는 건설적 관계지 건설적 관계는 좋은 거야 그치 건설적 관계 자 지금 무슨 건설적 관계가 있냐면은 The United States developed with Germany and Japan 자 괄호 다듬게 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치 자 관계대명사절이야 미국이 독일과 일본과 developed 뭔가 우리 구축해 갔던 그런 건설적인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래 자 그런데 자 우리 동사가 익스니까 자 접속사 연결 없어서 beginning이 지금 이제 분사로 들어갔다 시작으로 이렇게 되겠지 시작하면서 자 우리 immediate after 그러면은 직후야 직후 자 shortly after하고 똑같아 언제 직후에 시작을 했냐면은 shortly after The terrible events of the world of our second 2차 세계대전의 그 끔찍한 어떤 사건 직후에 시작된 자 우리 2차 대전 동안 미국과 미국이 이제 독일과 일본과 싸웠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그때 2차 대전 동안에는 얘네 관계는 정말 완전히 적이었잖아 enemy 관계였는데 그 직후에 얘네들이 만들었던 그런 건설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나와있는데 2차 세계대전은 국제전쟁이잖아 그치 그 국제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compare 또 명령문이야 비교해보세요 이랬어 자 우리 비교는 compare a with b, compare a to b로 쓴다 그랬지 자 이제 이렇게 위 사다가 별표를 딱 쳐보면 자 우리 a가 어느 부분이냐면은 왜이러니 얘는 잠깐만 자 이렇게 위술을 별표 찌면 얘가 a야 그리고 얘가 자 여기까지가 b야 우리 대승무에서 그 지시대명사로 쓰였거든 이 대시 가르키는 게 앞에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에 독일과 일본과 맺었던 건설적인 그 관계를 얘랑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야 우리 overheated라는 거 굉장히 과열된 열띤 emotional reaction 감정적인 반응과 한번 경험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보래 자 또 가로를 다시 열게 you are still bound to get by bringing up the civil war just about anywhere in the American South 가로 닫고 자 여기 문장이 완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개세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reaction과 여기 사이는 개시 빠져있고 자 be bound to 선생님 다 적어놨지 밑에 우리 책에도 나와있어요 반드시 몸무게 되라 네가 여전히 반드시 얻게 되는 그 열띤 감정적인 반응과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지 자 바이오 인지 함으로써 우리 bring up이 양육하다 의미도 있지만 화재를 꺼내다가 있어요 자 지금 미국의 남북전쟁에 화재를 꺼내므로써 얻게 되는 너가 반드시 얻게 되는 그런 열띤 어떤 감정적인 반응 자 어디에서 꺼내냐 우리 just about 이라는 건 그냥 이쯤이야 anywhere in the American south 미국의 남부에 어디쯤에서든지 자 아까 우리 시베라가 미국의 남북전쟁인데 한번 우리가 미국까지 가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지 지금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정말 지금 남쪽에서는 북쪽을 엄청 욕하고 북쪽에서 남쪽을 아직까지 욕을 한단 말이야 이 지금 남북전쟁이 끝난 거는 과거지만 여전히 너가 미국의 남부쪽에 어디를 가든지 너가 만약에 이 미국의 남북전쟁 이야기 화재를 딱 꺼내면 너는 볼 것도 없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열띤 침을 튀기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컨실러부터 여기까지가 이 사람 예시를 준 거거든 내전과 외전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자기가 국제전쟁에 대한 글을 쓰지 않고 내전에 대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근거를 둔단 말이야 그치? 사실 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동안 국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싸고 나서 맺었던 관계는 그냥 굉장히 좋게 됐는데 미국 사회에서 같은 미국 사람끼리 남북에서 쌓았던 그거는 왜 그 전쟁이 그 과거에 끝났는데도 아직도 남쪽에 가서 그 얘기를 꺼내면 북쪽 사람 욕을 하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그 이유는 모르죠 뒤갑게 그 전쟁 자 괄호읍자 자 bt인데 스테이츠가 나있지 자 그게 이게 남쪽주 북쪽주 얘기를 해줘요 스테이츠가 자 그 남쪽주와 북쪽주의 그 사이에 전쟁 그럼 얘가 주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아지는 거야 근데 요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빙을 한번 이렇게 가려볼게 그럼 요거는 수동구조야 왜냐하면 전쟁이 전쟁이 싸우다라는 말은 안 돼 뭔가 주체가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 그래서 전쟁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수동구조로 나왔는데 자 비잉이 요렇게 들어가면은 진행형 수동태야 자 이 남쪽주와 북쪽주 사이에 그 전쟁은 여전히 치러지고 있는 중이에요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 전쟁 물리적인 전쟁은 끝났는데 아직도 얘네한테는 그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다는 표현이잖아 자 애톰 집에서 아니에요 국내에서라는 얘기야 국내에서는 그치 자 근데 온 매니러버에서 아주 많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막 진짜 뭐 남쪽 가면은 아직도 그 얘기 꺼내면 이제 침을 튀기고 북쪽 욕을 하고 북쪽 가면 남쪽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이거는 많은 정도로 국내에서도 여전히 치러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almost a century and a half later 그러면은 거의 1세기 반이 지난 지금 후에조차도 그렇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 while은 여기서 반면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반면 our foreign enemies 우리의 해외의 적들 over 50 years ago 50년 전에 해외의 적들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글이 아까 흡수랑 쓴 사람이 쓴 글이니까 50년 전에 우리 해외의 적들이라는 거는 아까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과 일본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해외의 적들은 now our friends 이제 우리의 친구야 아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바깥의 외부적인 다른 나라들은 친구가 됐어 전쟁을 치렀지만 근데 왜 같은 나라끼리 싸운 거는 아직도 이렇게 적이 돼가지고 이러냐 라는 거지 자 우리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나이과자 그럼 앞에 문장과 똑같은 얘기 안 나오겠지 자 family fuse 자 가족 간의 불화라는 얘기야 자 우리 불화 그러면 우리가 conflict 정도지 가족 간의 불화 자 우리 가족 간의 불화라고 표현한 거는 지금 이제 국내 안에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싸움 그리고 이제 가족들 안에서 전부 다 도메스틱이잖아 자 이게 more bitter 자 우리 bitter 우리 bitter를 말로 표현하면 싹 우리 씁쓸한이고 굉장히 격렬한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단어에다 격렬한을 써놨어 fierce 자 우리 fierce가 우리 뭐 괴로 표현하면 굉장히 이제 사나운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뭐 intense 강렬한 아니면 violence violence violent 왜 이러니 violent 자 이 정도 이게 굉장히 격렬한이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분쟁이 더 어때 격렬하고 자 end 발표 치면 잠깐만 왜 이러니 자 이 라스팅이 지속적인이란 분사 형용사로 쓰여야 있는 거야 더 오래간다라는 표현이야 누구보다 우리 네이블리 디스피처 우리 네이블리 형용사야 네이블리란 이웃에다 에라에 붙이면 형용사로 자 이웃간의 이란 뜻이야 이웃간의 논쟁보다 이웃이라는 거는 여기서 빗대 말한 표현이 외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와의 빗대인 거고 가족 간은 우리가 아까 도메스틱 시베라르 빗대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그러면 내전에 대해서 그래 왜 썩게란 얘기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말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전 다시 말해서 국내 또는 가정 이게 바깥 외부 국제 이 싸움보다 더 헛대 습쓸하고 더 격렬하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줘야 돼 우리 1번에 한번 가볼게 자 우리 원수 브레이크아웃 월자 할트 컨트롤 우리 이 브레이크아웃이 이 전쟁 같은 게 발발하다니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의 통제에 어려움의 얘기는 아니지 그치 우리 이 사람은 국내 전쟁 국제 전쟁을 비교했잖아 A world where can start with a domestic view 자 이 세계 전쟁이 지금 어때 그 국내의 어떤 분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야 세계 전쟁과 국내 전쟁이 나왔지만 이 사람은 그걸 두 개를 비교를 했어 얘가 어떤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세계 대전은 지금 어때 친구가 됐는데 아직도 국내 전쟁은 아직도 애넘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세 번째 우리 crossness gives a greater potential to wound가 뭐이지 자 crossness가 뭐야 가까움이지 가까움이 준다라는 거야 더 큰 잠재력을 상처를 줄 잠재력 이게 맞지 그치 가까움 아까 얘기했잖아 빛대 말한 게 국내 가족 가족 간의 싸움이 이웃 간의 분쟁보다 더 격렬하다 이 얘기를 줬기 때문에 3번이 맞고 자 4번 we have an innate hostility towards strangers 우리 hostility 적대감이지 우리는 innate 본질적으로 낯선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된 얘기 자 conflict is easy to trigger but hard to settle 자 우리 분쟁 우리 갈등이라는 것은 막 뭔가 trigger 부추기기는 쉽지만 진정시키긴 어렵다 이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어쨌든 가까움이 멀리 있는 이웃이라든지 국제 이것보다 가까움 국내 아니면 가족 이 사람들 간의 싸움이 더 격렬하다라는 얘기야 사실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요즘 보면 막 가족들끼리 뭐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domestic 자 그 다음에 crossness가 나와있거든 여기서 이제 국내라는 표현에 가까움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family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빗댄 표현인데 가까움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 우리 intimacy 자 이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 가까움 이 가까움이 주는 뭔가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관계에서의 어떤 분쟁의 어떤 격렬함을 얘기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선 굳이 이거를 뭐 주제라 뭐 적어보면은 음 잠깐만 음 여기가 이제 전쟁 얘기인데 주제를 뭐 전쟁에 빗대서 말할 수도 있겠지 뭐 지금 뭐 어 이런 식으로 뭐 국제전쟁보다 국내 전쟁이 더 뭐 살벌하다 아니면은 뭐 더 강렬하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여기서는 그 국제전쟁을 어떤 예시로 든 거기 때문에 좀 바꿔줄 수 있으면 이렇게 쓰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conflict 갈등 아니면은 우리 feud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분쟁 despitch 뭐 이런 것들 그치 자 어디에서 그러냐면 in cross relationship 여기서 크로스를 아까 intimacy가 가까운 명사니까 형용사로 쓰면 intimate 이렇게 되거든 이런 관계에서 자 이게 is more intense 더 강렬하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 써줬던 more fierce 자 또는 아니면 violent 더 강렬하다 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5번 6번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감사합니다.